MBA에 스테판 커리가 있다면 한국에는 KB 하나은행 슬태판 커리가 있습니다. 슬태판 커리요? 슬태. 예. SBB가 뽑은 KB 하나은행의 에이스 3점 슛점 쏘는 그녀 강희슬 선수입니다. 예. 지난 2014, 2015 시즌 정규리그 MIP 기량 발전상을 수상해 차세대 슈터로 주목받던 강희슬 선수. 2016년에는 가장 어린 에이스라는 칭호로 정규리그 35경기 모두 선발로 출전해 여자 농구 선수 중 가장 많은 시간 동안 코트를 누벼 KB 하나은행의 중심 선수로 우뚝 썼는데요. 그녀는 2016년 정규리그에서 64개의 3점 시승 성공. 슬태판 커리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습니다. 돌아나오는 심지연. 오른쪽.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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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쏴요. 이렇게. 참착해요. 네. 사실 2016년 시즌이 시작되기 전까지만 해도 KB 하나은행은 꼴찌 후보로 꼽히기도 했는데요. 이런 평가에 승부욕을 불태운 강희슬 선수. 끊임없는 노력 끝에 그녀는 누가 뭐라 해도 리그 최고의 3점 슈터로 올라섰으며 그녀의 활약으로 KB 하나은행이 꼴찌팀이 될 거라는 예상을 고기 좋게 깨뜨렸죠. WKBL 최고 슈터로 우뚝 선 강희슬 선수가 SBB가 뽑은 KB 하나은행의 에이스에 뽑혔습니다. 역시 땀은 절대 배신을 하지 않네요. 그렇죠. 정확합니다.